하나님의 말씀 자문 30장 5절로 우리 9절까지 한 자씩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직읍시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두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해게 할까 두려워하미니라. 아멘. 아구리 세운 기도망대라는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홍콩에서 아시아 전도 집회와 핵심 또 세계 공동체 예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해외 전도 집회가 열리게 되면 토요 핵심을 현지에서 그렇게 드리는 스케줄이 여러 차례 있고 상황 따라서 주일에도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번 홍콩 집회가 그랬는데 아마 처음이지요. 처음인데 주일에 세계 공동체 예배라고 주제를 가지고 드리게 됩니다. 홍콩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옛날의 홍콩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중국이 연구로부터 인수를 받고 앞으로 50년간은 지금처럼 변함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바로 적시로 공산주의 제도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중국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세계 금융도시입니다. 세계 모든 무역 금융이 그리로 다 통했는데 이제는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 이민도 가고 심지어 큰 기업들이 다 싱가포르로 싱가포르로 가요. 가니까 싱가포르이 난리예요. 2천불 하던 집사가 5천불로. 그러니까 싱가포르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전부 그걸로 홍콩에서 그걸로 가게 돼요. 그런데 홍콩이 당황해가지고 세금 없다. 세금 면제. 세금.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이 넘겨주는 이런 거. 세금 싹 다. 세금이 애정하는 건 세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정책을 가지고 중국 본토에서 막 밀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젊은이들은 들어보면 젊은 장로들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 다 말하고 있고 나의 많은 장로님들은 엄청 나빠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양면성을 들어보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지금 이제 행정장관이 맹세기 홍콩의 이제 최고인데 최고 지도자인데 뭐 다 지도를 본토에서 다 필요한 사람 꼽아 버리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중국화 되지요. 중국은 어느 정도냐. 이번에 중국에서 집 막 전에는 홍콩에 집회하면 중국 사람들 다 왔어요. 미어 터지도록 많이 왔는데 못 와요. 못 옵니다. 왜 못 오냐 그러니까 비자 안 내줘요. 홍콩은 비자 받아야 돼. 같은 중국인데도 비자 받아야 되고. 그리고 중국 자체가 일체 유튜브가 안 되는 거요. 우리나라 한국에서 받아보려고 못 받아. 다 끊어놨어요. 인터넷을 다 끊어놔가지고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 나오지도 못해요. 성교사 다 쫓아 냈어요. 더 심해지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공산주의가 우리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입니다. 공산주의는 뭐냐. 하나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했냐. 하나님은 죽여버려. 하나님은 다 쫓아 놔버려. 그러니까 종교를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사상입니다. 사상. 그러니까 지금 홍콩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니까. 중국 자체는 아예 인터넷 안 되니까. 우리 본부 메시지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이게 자체가 다 끊어놔가지고 그렇게.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거의 10억 인구가 넘게 사는 도시예요. 지금 AI 시대에 이걸 막아놓는다고 막아 놓는다고 막혀집니까? 어떤 수를 서서라도 보는 방법도 보면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정말 안 하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있긴 있대요. 있는데 힘들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처럼 막 이렇게 하면 창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다 튼 힘들게. 참 어리석은 사람. 공산주의 하나는 없다 보니까 머리가 얼마나 나쁘냐. 오픈해버리면 중국이 그나마 오픈해서 오픈해가지고 잘 살았잖아요. G2가 됐잖아요. 지금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거짓되죠. 얼마나 참 머리가 나쁜지 몰라. 엄청.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머리가 엄청 나빠. 지금 공산 좀. 오픈하면 북한은 또 잘 살 텐데. 세계 최고 투자가들이 북한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열어야 투자를 하지. 열어야 투자를 하지.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몰라. 굶어주고 가는. 아삭 아삭. 굶어주고 가는 그런 상황 속에. 열면 될 텐데 열면. 열 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륙허튼 테일러가 내륙전도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하교회 인구가 얼마 되느냐. 1억이 넘어 1억이 지하의 현재로 예배들 숨으면서 숨어가지고. 목숨 걸고 예배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참 안타까운 현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와서 훈련 받고 비밀리에 사진을 하나도 안 찍을 수 없어요. 전부 다 내부에서 보면 다 사진 같이 이렇게 융우사님과 같이 찍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있는 쪽에서도 좀 많이 왔어요. 어디라고 말 안 하겠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참 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저렇게 말 그대로 세국 정책을 쓰니까 기가 막히지요. 참 한심스럽게 짝이 없죠. 여러분이 우리 237나라 보험을 기도하는 교회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러시아 뽑은 사람들 있을 것이고 중국 뽑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북한 뽑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꾸 기도하세요. 너무 감사한 건 이번에 여러분이 237나라를 뽑을 때 뽑을 때 다 뽑았는데 홍콩 뽑은 우리 장로님들 있었어요. 중심자들이. 나는 몰랐어요. 홍콩 뽑은 분들이 홍콩 집회하니까 홍콩 간다는 거예요. 이야 보니까 사진 올려도 보니까 여덟 명 올라왔더라고. 장로님 두 분하고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장로님이 세 분이더라. 장로님이 세 분이고 중심자들하고 뽑은 사람들이 탁 단업을 해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홍콩 현지 이사한다고 9명이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가서 자기들 캠프하고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간단한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사진 찍어달라고 내가 가니까 사진 찍어달라고 내가 가보니까 한 30명이 와있어. 여운교회. 막 그 현지에서 막 데려와서 한 20몇 명 되어서 꽉 많이 와서 이야 뽑았다고. 제 2, 3, 7 나라 중에 내가 뽑은 것이 홍콩이라고. 홍콩에 집회가서 내가 가야 된다고. 우리 교회 캠프도 아닌데 본부 집회 갈등. 이야. 그런데 유목당 자랑해서 봐라. 우리 교회 2, 3, 7 나라. 이 교회 뽑은 장노님들이, 이 교회님들이 홍콩 뽑았다고 본부 집회 왔다. 놀라더라고. 어, 그러냐고. 사진 찍어 주라. 다 사오라. 미리 미리 가기 전에 예약 안 하면 면담도 안 돼요. 그런데 다 와. 다 와. 막 산 찍어. 대단하지요. 홍콩 뽑았다고 홍콩 집회 간다고. 얼마나 진지합니까. 뭐 행평이 되고 환경이 되고 다 따지면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홍콩 뽑았다고. 본부 집회 생겼다고. 같이 모여서 가자고. 공항에서부터 프랜카드를 찍었더만. 그냥 홍콩 집회 간다고. 이야. 참 2, 3, 7 나라. 그래서 제가 볼 때 새 가족들 물었어요. 뽑았습니까. 모르는데. 아, 이거를 해마다 연말이 되면 1년에 한 무식 2, 3, 7 나라 뽑아야 되겠구나. 2, 3, 7 나라. 그렇게 이제 연말 때 물이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잘 하세요. 그래가지고 연말 되면 연말에 다 나와가지고 다 뽑고 기도하도록. 아멘. 여러분 세계보험회의 축복을 그냥 하나님 주입니까. 하나님과 사인에 맞아야지.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어야지. 주님의 지상명령이 내 가슴속에 있어야지. 응답을 받지. 그거 아니면 종교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맨날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실감 나는 성취되는 말씀 처음 못해요. 일단 하나님과 사이클이 안 맞는데 방향이 안 맞는데 내가 하나님 맞춰야지. 하나님 내는 맞춰줍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잡아야죠. 그래서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고 너무 기쁨으로 많은 사인치고 또 따로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그렇게 만나고 왔는데 참 너무 귀한 분들이다. 정말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분들이구나. 앞으로 2차, 3차 홍콩 팀들처럼 그렇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식 기도의 시간에 자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문을 마무리하겠는데 오늘 살펴볼 자문의 30장 말씀은 솔로몬이 아니고 아굴의 자문입니다. 솔로몬의 자문이 29장까지 끝나요. 끝나고 이제 30장은 아굴의 자문 31장을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남긴 자문 그렇게 끝납니다. 아굴과 르무엘은 자문에만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출신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단지 그 이름의 뜻을 추측을 해보면 아굴 이 말은 수집하다, 편집하다, 소집하다 그런 뜻인데 이 아굴은 자문들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일반 사람들 앞에 가르치는 지혜자가 아니었냐 추정을 합니다. 또 르무엘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르무엘이라는 이름은 가진 왕이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을 지칭하는 다른 명칭이란 의견도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방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믿게 된 왕일 것이라고 추측도 합니다. 자문 31장은 신앙의 어머니가 남긴 영적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현숙한 여인이 갖춰야 할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들이 기도 제목으로 많이 삼는 것이 31장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거든 예비 신부들께서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문 말씀을 단순히 이론이나 참고할 격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 자문은 실제로 현실적 지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이론적인 지혜가 아니고 삶에 적용이 되어져서 검증이 끝난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더욱더 여러분 실제로 삶 속에 적용을 하면 응답을 받아요. 성공하게 되어있어요. 지혜의 자문이라 그랬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면 여러분 자문 읽으세요. 자문 11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한 달이 30, 31까지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그날에 맞추어서 바빠서 며칠 못 봤으면 그 날짜에 맞는 자문을 펴서 그 자문 한 장을 읽으면 그날 나갔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성취되는 놀라운 증거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은 살았고 그랬어요.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1.1액도 절대 더 악화를 빼우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그 삶 속에 적용하면 변화가 올 텐데 밖에 나가면 내 기분, 내 감정, 내 성질대로 사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응답이 없잖아요. 매일매일 그 날짜에 맞춰서 묵상을 해보시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힘입어서 삶의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고 장막터를 넓혀가는 그런 삶.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굴이 세운 기도 망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굴이란 이름도 나설지만 아굴의 기도 내용을 보면 더 나설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잘 알려진 유명한 기도들 있죠. 복을 구한 야베스의 기도 복 주십시오. 야베스의 기도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기도 지혜를 주십시오. 또 지혜를 요청한 엘리야의 기도 치유를 강구한 히스기야의 기도 성리를 구한 요사바스의 기도 등등 일반적으로 구약에 나타난 기도 인기 차드가 쫙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굴의 기도는 달랐어요. 아굴의 기도는 달라요. 구약 시대의 분위기만 전혀 거리가 먼 기도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들은 기도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세우는 기도 망대가 언약 기도자.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예수님 말씀의 건강 기도지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777이라는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칠망대로 어떻게 시작합니까? 칠망대. 393이잖아요. 393.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사함의 하나님 오력, 영역, 진흥, 체력, 인력 보자의 축복, 신과천, 기도, 이삼천의 빛 에덴의 축복, 신과천,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생기 나 교회 현장에 전부만 헝답 성취 될 강탄의 말씀 말씀을 잡고 현장에서 성취한 중직자 오늘 내일 미래에 세계봉을 내면 이것이 여러분이 칠망대의 기도 나는 매일 하는 매일 하는 기도거든요. 매일 칠망대 기도 이 속에 다 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21가지 또 들었잖아요. 21가지 그게 뭐예요? 21가지 갈천당 1호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하냐 천명, 소명, 사명 당연필은 절대 이르십니다 지금 지속 갈천당 1, 5 오직 유일성 재창조 1, 5, 2 각인뿌리체길 그래가지고 21가지 이것이 그렇게 되어있는 7, 7, 7, 7 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이 속에 2, 3, 7 나라 오천전족 이건 뭐 기본이에요. 기본 자, 은약적 비율성적 기도를 조절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아굴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장막틀을 넓혀가는 영계 전성도 되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째로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7절을 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해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아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구하는, 구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이게 구한다. 이분이 말로 소아, 소아이란 말은 진지하게 물어보다 쫄라대미 여운하다. 그런 의미인데 자신의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가 뭐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리하라고 밝혀요. 헛된 것과 거짓말하지 말게 하야죠. 한마디로 호람대의 삶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죠. 대단한 수준 높은 기도지요. 정직과 진실한 삶. 특별히 이 부분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직의 개념을 뛰어넘는 영적이고 근원적인 근본적인 것이 담겨져 있어요. 아굴은 본문 5절 6절의 기도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 내용을 볼 때 아굴이 자신의 삶에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게 하여 조사사 그런 뜻이에요. 말씀만 말씀. 말씀만 붙들게 해달라고. 상세기 3장의 자기중심. 상세기 6장의 물질중심. 상세기 11장의 세상 성공중심의 삶 같은 그런 서론적인 그런 삶이 아니고 이런 한눈을 팔아보면 인생을 흡회하게 된다는 거죠.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들여야 할 기도 제목의 1순위도 바로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조사사.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은혜도 받아요. 말씀의 망대가 삶 속에 없어. 말씀의 입건의 삶을 살지 못해.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해. 말씀이 없어. 듣기는 듣고 끝이야. 모래의 여 지은 집. 길가의 지은 집. 말씀이 들어가도 다 태어나고 없어. 실제로 하나도 없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뿔이 채져라 되라. 말씀이 각인 뿔이 채져를 자기를 통제할 만큼 자기 성적을 통제할 만큼 습관을 통제할 만큼 자기 삶을 통제할 만큼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게 말씀의 망대예요. 아멘 말씀이 나를 통제하는 이 처음에야지 그게 안되니까 나를 종교생활 하잖아요.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뿌리내지 않는 삶은 문제사건 앞에 추풍낙엽입니다. 그냥 문제사건 앞에 추풍낙엽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가슴 속에 뿌리내리는 것이 우선순위 최우선순위 그것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어디서 그것도 내립니까? 그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예배 예배 통해서 응답 다 받는 거예요. 예배 물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다가도 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변화가 오는 겁니다. 주일 예배가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모든 것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에요. 주일 예배가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기 때문에 일자가 일요일이 제일 앞에 있어요.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예배부터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해라. 주일이 제일 앞에 있다. 주일이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정직한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10편 112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여하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또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려다.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정직한 자 정직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복이 없어요. 아버지가 맨날 그지 말하고 어머니가 그지 말하고 그래서 자식들 그거 배우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말씀의 망대가 견고하게 서있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뭐요 결국 후대까지 축복을 이어진다는 말씀이죠. 후대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식들은 고생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 정신적인 삶 속의 마음고생 안 해야지 여러분에게 달렸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달렸어요. 제가 랩런트를 서미스라는 제목으로 랩런트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언약 교육의 중요성 자식들에게 자녀들의 언약을 전달하는 중요성 저는요. 저는요. 우리 가족들 내 이름 다 손주둑한 이름 매일 부르면서 하루 두번 정확하게 부르면서 먼 기도 한 자세 이삼 2, 3, 7, 7, 5,000조 보금화에 승인받아야 조합사살 성교예요. 성교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세금을 승인받으려면 오력이 있어야 하지. 맞죠? 오력이 있어야 하지. 오늘 우리 장로님 부부가 장로님 좋은 회사 다니는데 세계보험 하려고 그만두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시작하는데 왜 사업을 하냐 세계보험 하기 위해서 2, 3, 7, 5,000조 보험하기 위해서는 직장 다니면 안 돼서 마침 부인 권사님이 잘하고 있어요.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해서 그래 말이야 직장 회장을 오래할 거 없어요. 저는 4년 3개월 했어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가요 이 직장에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좀 잘하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니까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였어요. 신앙생활 좀 마음껏 하고 싶다. 이 직장에서는 그래 못하게 생겼어요. 그거 하나 기도 했다니까 그랬는데 몇 개월 안 돼서 하나 독립 하게 독립 하고 나니까 한 달 만에 1년 치 거 버려 1년 만에 10년 치 거 버려 아이고 진작 독립 할 거를 그렇다고 다 때리치우고 사업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제가 사업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내가 벨베사를 다니면서 내가 구입해서 자제 구입해서 내가 영업으로 다 납품하고 구입해 자제부터 쓰여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내가 보고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안 해보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때려 치우자. 치킨 치킨 할까? 주로 치킨이죠. 뭐 다 석 달 만에 문 닫지요. 그러지 그러한 건데 알지도 못한 거 하면 99% 다 망해. 공문하다가 세상 모르고 나 혼자 다 당해 아이템이 정확하게 아니. 절제 워런 포핏 그래서 내가 모르는데 투자 안 한다. 세계 투자가 최고 투자가 자기가 다 아는 현장을 가지고 투자 알아야 하지. 하니까 와이프가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깜짝 놀랬다니까 헌금 결제를 지금 수일마다 하잖아요. 헌금 1위로 뚝 들어올라와서 누구 이거 이 권사가 누구 오늘 와서 인사로 남편 그래 말이야 여자가 잘 구해 있더라니까 내가 깜짝 놀랬다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자 하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위 목사가 축복이 돼줘야지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인터넷 바로 때리면 교적부 딱 때리면 나와요 누구 이름 얼굴 딱 나와요 딱 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누구 누구 때리면 봐봐 착착착착 바로 나와요 영적 상태 훈련을 얼마 받았는지 까지 쫙 딱 나와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서미스로 세우게 하여 좋으소서 그리고 오늘 자녀들 아들 하나님도 보니까 벌써 아이베리그 보내려고 국제학교 다니더만 벌써 서미스로 키우려고 다 부모들이 그래 말이야 국제학교 아이베리그람미 미국 다섯 대학안에 따른 아이베리그랍니다 하바드 예일 펜시포니아 우리 사회가 유핸 박사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았고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그래 말이야 지도자 양육하는 랩런트 주일날 제가 은약 교육을 중에서 말씀드렸는데 요즘 시대 흐름이요 시대 흐름을 알아야 돼요 심상치 않아요 지금 시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지금 모켓 데이터 연구소에 3월에 발표했는데요 한국 청소년 절반 이상이 한국 청소년 절반 이상이 동성애를 인정해 줘야 한다 전국 중고동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동성애를 인정해 줘야 한다 그 답변이 이 답변이 인정하기 어렵다 보다 배가 더 많았어 동성애 더 심각하거는요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청소년 가운데서도 나는 기독교인이지만은 동성애 찬성한다 34% 나왔어요 청소년 4명 중의 한 명은 주변의 동성애 양성애 양성애는 남녀 양쪽 다입니다 동성애는 그냥 같은 남자 하면 남자 여사 하면 여사를 말하죠 4명 중에서 1명은 동성애나 양성애 하고 있다 4명 중의 1명 심지어 8명 중 1명은 본인이 동성애 양성애 하고 있다 8명 중의 1명 그만큼 이 다음 세대에 동성애 문화가 깊이 풀어 지금 미국 가면요 남녀 남자 여자 화장실 이런 거 없어요 기숙사 남자 여자 없어요 같이 다 들어가고 같이 다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여자 남자 말했다거나 바로 고소당해요 이미 선진국은 다 그래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말하면 안돼 그냥 사람이에요 지금 그래야 돼요 비성경적으로 저주받을 내가 진성경 왔을 때도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또 이번 주에 또 온다는데 내가 이야기할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발 좀 막아달라 야당에서 나는 그것밖에 하나 부담할 거 없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통과 못하도록 개인 1인 1인 시위를 하고 한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심각한 동성애를 청소년들은 인식 자체가 없어요 제 의식이 없습니다 그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요 미디어의 영향을 직접 봤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명한 언약 교육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을 다 당하게 되어있어요 특별히 유튜브 요즘에 유튜브로 다 하잖아요 유튜브 보면 동성애 비록되게 비성경적 진리 그날 깨끗하게 첫 번째 뉴 에이지에서 다 만들어놨어요 한 번 호기심으로 들어가면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냥 다른 콘텐츠로 계속 나오니까 그걸 계속 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네 맞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 3단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필이 문화를 유튜브 속에 확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 전달이 중요합니다 이 유아 세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랩너트 유원회에서는 척척 언약 심으셔야 돼요 안그러면 못 살아나면 다 무너집니다 제가 오늘 유아 세례 매주하면서 예를 들었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이 온 마을이 그 아이 하나 키워야 돼요 우리 후대를 어떻게 우리 온 교회가 그 아이를 키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부모에게 맡겨서 안 돼요 부모만 감당 못해요 교회가 그 아이들을 다 맡아야 돼요 우리 모두의 사회이다 이 말이 연교회의 구성은 모두가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의 플랫폼이 되는 언약적 삶을 살면서 각 가정 그 가정 하나님 나라 확장에 시대적 대표도 기엄지적으로 수행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행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헌신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8절 다시 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십니다 혹 내가 더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미니다 아굴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자신을 너무 가난하게도 부하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먹여달라 필요한 양식만 달라 보통 기도는요 그래 안 하지요 무조건 많이 달라고 그러지요 무조건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더 큰 집을 주시옵소서 다 그래 하지요 아굴은 소유 자체보다도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 능력 우리가 오해하지 마야 될 것은요 이 아굴이 들인 기도 본질은 부자가 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내 소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살게 하야 조사사 아무리 주셔도 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여 조사사 내가 너무 가난하게 해서 하나님께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하지 말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너무 어려워져서 하나님께 들여야 되는데 들으 싶어도 들이지 못하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정말로 그 성교 하고 싶은데 그 현장 가고 싶은데 없어서 못 가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가고 싶은 가게 조사사 일에 필요한 오력을 충분히 허락하여 조사사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중심이 바르다고 하면 하나님 좋겠습니까 중심 다 보고 계시는데 너무 내가 부유해서 사람이 너무 부유하다고 하면 이렇게 심야 기도에 잘 안 나옵니다 한 몇 조 있으면 관리한다고요 몇 조 놔두고 몇 천억만 있어도 관리한다고 못 나옵니다 몇 천억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니 몇백억 손 들어봐요 거기 없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몇 조가 있고 몇 천억 있어보세요 여기가 심장에 은혜 박자 나와 앉아 있겠습니까 몇 조가 있는데 갈급한 마음으로 금요일날 예배 드린다 하나는 몇십 조 주지 아시겠어요 부해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갈급한 거 없습니다 그래갖고 된통 두드림하고 또 그 지대가 또 옵니다 그때 오면 쇠 밖기도 못하시 시작합니다 꼭 그래야 되겠어요 주신 대로 황추를 위해 쓰고 복음을 위해서 누리면서 복음 준 거 얼마나 좋아요 신명기 8장 12절 14일에 모세가 가난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경고를 하죠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면 너 은금이 정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너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미리 염려하는 거요 가난한 땅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마 잘 살게 될 텐데 이제는 막 부유하게 될 텐데 참 걱정이다 하나는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 받아야 되는데 저 인간이 축복을 받으면 예배나 제도를 드리겠나 낙인 직권에 갈급한 마음을 허진하겠나 그래서 안 죽을 만큼은 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신들이 견고한 모세의 말을 잃어버렸어요 잘 살게 되니까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가 저주가 되고 말았어요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잠은 22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화신이라 사전에는요 겸손과 여화를 경애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화를 경애하며 보상이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재물 재물 예수 잘 믿으면요 예수를 성경에 믿으면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더더구나 언약 잡은 원색적 보험을 고백한 여러분에게 안 주시겠어요 왜 안 주겠냐고요 2, 3, 7 세계보험 받겠다는데 왜 안 주겠냐고요 그래서 사랑이 없어서가 난리지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한 고백한 피로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세요 다 주십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낱낱한 나만을 그리 아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 그런 분 아니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부와 명예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손이 있어요 주여 부자 되게 하더라고 백날 여러분이 인색하자 먹지도 않고 서보세요 오늘 병들에 죽어요 서고도 남아야지 하나님 그런 치사하게 그래 맨날 그렇게 구글하듯이 살도록 사람 눈치나 스스로 보고 살도록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그 수준밖에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부와 명예 모두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잠은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너와를 먼저 공경해봐라 내가 너 피로를 주나 안 주나 우리에게 먼저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요 하나님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다시 처음 익은 열매가 뭐요 심을 주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그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창고에 그냥 창고 가득 차게 해주시고 포도주가 넘치도록 죽겠다 아멘 드리고 싶었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 더 드리고 싶었어 이러면 가진 적이 있어요 요즘 말이지 우리에게 헌금을 안 돌립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라인으로 다 얼마나 수준 높습니까 하나님 앞에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 딱 온라인 드리고 현장에 딱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 없잖아요 세계적인 기회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헌금이 엄청 줄었습니다 전도하는 데 권력 전도해야 되고 3일조 전도해야 되고 스타트만은 운동해야 되는데 세 가지로한테 헌금 돌리면 시험 들을 적이 있으니까 싹 다 하나님 앞에 5대 헌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헌금 헌신 이 단어를 생각할 때요 항상 플러스 생각이에요 플러스 생각 하나님 노아에게요 나를 위해 방주 만들어 안 했어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완전한 헌신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놈의 사내에서 방주를 배를 만들라 합니까 바닷가 같으면 조금 그렇다 하더라 왜 그걸 지으라 합니까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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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설계되어 가고 이렇게 지으라 사내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왕과 조롱을 다 합니다 미쳤다 저 사람이죠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노아와 그 집만 살았어요 아시겠어요 홍수 심판의 유일한 응답 따위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과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다 너무 그렇게 성전 짓기를 갈금하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올바른 물질관 성경적 헌신관이 세팅되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지요 여운계 모든 성도들 성경적 물질관 올바른 헌신의 망대가 세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2, 3, 7 경제 빛의 경제 랩런트 경제의 축복을 처음 하면서 2, 3, 7 나라 5천종 보금화의 주욕으로 스님 받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보금주의 신학자 제임스 페크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활력은 하나님께 대한 관점에 달렸다 하나님을 시시한 분으로 생각하면 기도도 따분해진다 그랬어요 기도의 활력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기도가 따분해질 수 있고 실감 날 수도 있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사실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지 귀신도 아는데요 귀신도 뜨는데 하나님 잘 알고 뜰 정도로 하나님 잘 아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잘 아는 거 귀신도 하나님 알고 뜬다 이랬대요 여러분 아는 거 그거는 못 받습니다 아는 거까지 응답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따라서 기도의 자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음성이 달라져요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지요 간절함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스케일을 깨닫는 말은 그만큼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수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스케일 그래야 2, 3, 7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2, 3, 7일 합니까 무슨 5천 종족을 합니까 우리가 뭔 돈이 있고 뭐 행패이 된다고 하나님 나를 내 스케일을 넘어서 하나님 스케일로 들어가라 하나님 스케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요 할 수 있어요 먼저 기도의 망대를 세우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망대 영계 모든 성도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주시는 넘치도록 주시는 성삼의 하나님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고 24 그분과 소통하고 25 영혼의 인생 작품 만드시기를 짐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